운동 목적 기립근의 근력을 향상시킵니다. 운동 주의사항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등이 수평선을 이룰 수 있도록 시선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고 턱을 가볍게 당기는 것이 좋습니다. 권장운동 가이드라인 근력 강화 목적인 경우 12회 이하가 1세트 총 3세트 이상 시행합니다. 지구력 증진 목적인 경우 15회 이상이 1세트 총 3세트 이상 시행합니다. 팔꿈치와 손을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. 팔꿈치로 몸을 들어 지지하고 목은 몸통과 일자로 유지시킵니다.